자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이고, 멈췄어. 나는 괜찮을까요? 어떻게 하는 거야, 뭐. 어떻게 하는 거야, 뭐. 어떻게 하는 거야, 뭐. 어떻게 하는 거야, 뭐. 아이고, 파이팅. 머리는 이렇게 치고 까이고 매고. 여기 목을 좀 가르쳐줘? 고파. 많이 아파. 맨날 다치고, 맞고, 찢기고. 지혈이라고요. 괜찮은데. 네. 네. 자, 타러 갈게요. 형도 뵙고, 누나이가 살짝 올릴 수 있대. 네. 이 자X들, 말로 안다고 들어먹을 놈들이 아니오. 먼저 튀어나가면 번개가 잘못 온 거 같은데? 대상에 못 믿었나 보자, 이 씨. 네. 기강도 하나 갈게요. 자, 타러 갈게요. 자, 타러 갈게요. 아, 뭐 해. 형.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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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.. 아... 틀려버렸는데? 아, 아... 오케이. 너가 이 씨는 너무... 흐흠, 형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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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말해, 말하라고! 무슨 것이야, 시바 형? 번개가 돛제비 잡으러 가야 될 때! 약간의 거짓기... 다시 보고 잡수도... 이걸 놓고 얘기하십시다 대장난으로... 김가랑 대장은 여기야 저는 여기, 여기 있어요 이걸 얻지요 방해시 좀 꺼주세요 잠시 끌게요 가현아 롤링, 롤링 준비해 가현아 인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응? 아버지가 어딨는지 네 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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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기야해 안 돼 누구야 누구야? 이 뭔 소리야 누구야? 나 내일모레 뭐 되게 재밌는 거 뭐 시작한다고 또 녹두꽃이라고 응 SBS가 지금 아까 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